오늘의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경남진주본사에 설치하고 중소기업 옴부지만과 불합리한 규제혁신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인천공항공사 강월랜드시설안전공단과 지난 27일 비대면으로 열린 기업성장응답센터 공공기관 합동발대식에서 기관별 자체 현판식을 생중계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 옴부지만이 중진공을 포함한 125개 공공기관과 합동발족하는 기업규제 애로해소 전담창구로 온오프라인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진공은 전국 32개의 현장조직에도 기업성장응답센터 연내 설치를 끝내고 규제발굴 담당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진공 홈페이지에 규제로를 신고하는 온라인 응답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옴부지만 규제로 신고 페이지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정민양 AI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민양 AI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민양 AI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민양 AI 아나운서였습니다